열감기에는 따뜻한 모가 차가 좋아요 어디 가지 말고 집에 다 붙어있어요 이불 사매고 귤이라도 까먹으면 만화책만 봐도 좋아요 변화를 싫어하던 그대 너무너무 그리운 그대 그대여 열감기에는 샤워는 안하는 게 좋아요 아쉬워도 돼요 그대 원래 예쁘잖아 죽은 척하고 24시간이라도 자꾸자꾸 자도 좋아요 병원을 싫어하던 그대 너무너무 그리운 그대 그대여 이런 편지도 이제는 그대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기에 내 맘이 속상하고 걱정이 돼서 왜 자꾸 아프고 그래요 지금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 아프지 말아요 떠나간 나의 그대여 혼자 있을 땐 아무것도 못하던 그대 혼자 있을 땐 아무것도 못하던 그대 혼자 있을 땐 아무것도 못하던 그대 지금은 어떤가요 밥은 먹고 다니나요 내가 알려준 엘비앙 출입법은 아직 기억하고 있나요 아아 알아서 잘 사먹겠지만 불안 불안해 타는 이런 편지도 이제는 그대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기에 내 맘이 속상하고 걱정이 돼서 왜 자꾸 아프고 그래요 지금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 아프지 말아요 떠나간 그대여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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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이 속상하고 걱정이 돼서 왜 자꾸 아프고 그래요 지금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 아프지 말아요 떠나간 나의 그대여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프지 말아요 떠나간 나의 그대여 아프지 말아요 떠나간 나의 그대여 아프지 말아요 떠나간 나의 그대여 감사합니다 바리시였습니다